가는 게 낫지 않나? 무슨 소리 있어. 아, 갈 거면 아예 오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면. 아, 갈 거면 아예 오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면. 아, 근데 또 안 오면 이 형이 막. 아유, 야. 아유, 어디서 똥이나 까? 저기 원희 씨, 칼 없어요, 칼? 칼, 칼 없어요. 어, 어. 어, 예예. 아유, 칼 좋은데. 아, 옷도 아침에 드릴까요? 아니요, 내가. 괜찮아요, 내가 알아서 할게. 이 옷이 상할까 봐, 옷이. 아니, 아니. 상하면 빨면 되는 거고. 그래도. 내가 까 드릴까? 아니. 내가. 내가 집에서 나 혼자 이렇게 해버렸던 게 있어가지고. 이게 참 이게. 아니, 나 도와드리면 되지. 그러니까요. 아니, 나 도와드리면 되지. 그러니까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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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멘트를 왜 이렇게 쳐요. 그러니까. 원래는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집인데. 아, 이 집 사이즈가 원래 신혼부부 사이즈예요? 원래는. 아, 원래는? 그렇구나. 둘이 살기 딱 좋잖아요. 응. 둘이 살기 딱 좋잖아요. 어, 엄마야. 둘이 살기 딱 좋잖아요. 응. 그렇네요. 여기 둘이 살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. 어, 빠른데. 문숙 씨가 적극적이라는데. 그렇네요. 여기 둘이 살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. 둘이 살기 딱 좋잖아요. 둘이 살기 딱 좋잖아요. 문아, 똥만 까요 아니면 까지도 까요? 에이. 문아, 똥만 까요 아니면 까지도 까요? 니가 알아서 해. 똥을 까든지 까시를 까든지. 똥을 까든지 까시를 까든지. 물 너무 많이 넣었는데? 네? 물. 그럼 이걸 덜 해야 되는데. 아우. 그거 밀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. 괜찮아요. 잘하시는데 뭐. 아, 이게 칭찬해 준 사람은 내가 좋아. 아하하하. 칭찬해 준 사람은 내가 좋아. 아하하하. 내가 칭찬해 준 사람은 좋아. 내가 칭찬해 준 사람 좋아거든요. 아니 뭐. 못 해도 돼요. 괜찮아요. 그렇게 말씀해주신다 또. 네. 기분이 좋은데. regulated. 우와 우와 우와. 오, 와 우와 LIKE. 과식 방 Volle. 브라이데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